자 우리 오늘 제목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오늘 42장 1절 말씀 시작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들은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종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셨고 종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되게 싫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들은 굳이 굳이 주의 종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막 종이라는 말이 싫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람한테 종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종이더라고요 종은 어떤 관계예요? 순종하는 관계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군대에서 어떤 것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옳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나의 종이라고 해도 참 큰 호칭이고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해도 참 큰 호칭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 말고 진짜 이쁜 자녀들 핸드폰을 저장할 때 아니면 통화할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엄마, 딸 이러시면서 너무 세상에 있는 호칭을 다 부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 종을 부르실 때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이 어떤 종인지 자, 그 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길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지금 누군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는 걸까요? 자, 또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었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 올 사람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나와 같다고 요한복음에도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제까지 일하고 그도 나와 같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예언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에게 정의를 베푼다고 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사회사를 통해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여기에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레미야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우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의 영을 그에게 줘서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분리되었었잖아요 뭘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오신다고 이사회사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오신다는 그 예언서가 구약에서 끝나고 아직 안 오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는 입장일 텐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정말 내 마음에 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시대에는 막연하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막연하게 왜냐하면 이사회사 1장부터 40절까지는 정말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막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언약은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습니다 신약에서 정말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종의 성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낳았을 때 희한하게 나를 닮은 걸 느끼지 않아요? 외모 말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 엄지를 까딱까딱 되게 잘해요 근데 저희 언니도 까딱까딱 잘하고 저희 엄마도 까딱까딱 잘해요 그래서 TV를 볼 때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대고 다리를 펴고 있으면 세 모녀가 똑같이 발가락을 까딱까딱 엄지발가락만 까딱까딱 해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학습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은 그냥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특히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이것은 정말 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느 날 보면은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이라든가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어떠한 상태를 닮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외모가 닮은 집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아이를 보면 제 아빠가 누구겠구나 딱 답이 나오는 집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떤 전도사님을 보면 그 아이를 보면은 아, 얘네 아버지가 누구 전도사님이구나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걔 안아주는 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외모가 닮은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보면은 식성이 닮은 집도 있어요 식성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아프지가 이걸 안 먹어 그러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그 당근을 똑같이 안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정말 그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DNA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의 성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정말 조용하시네요 그렇죠? 너무 조용하세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닐고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수가 적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말 조용하고 겸손하신 분인 거죠 자기의 의의나 자기의 행함이나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았습니까? 조용하고 겸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 꼭 알아야 돼요 왼손이 한 일은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참 보면은 이게 주님의 성품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다시 얘기해서 조용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화려하고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정말 세밀하게 정말 참된 복음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자기 과시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자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맨날 우리가 요 부분에서 걸리잖아요 화려하고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정말 조용하고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요 성품이 그냥 말이 없는 조용한 거가 아니라 정말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찔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의 정말 성품을 닮겠다 아 주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가 진짜 왜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따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요 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 저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온 동네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엄살이 심한지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대요 그 다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데 입을 열지 않는다 이런 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야단 칠 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야단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엄마들 뭐라고 해요? 뭘 잘했다고 얘기하냐고 그러고 말 안 하면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넌 모르냐고 그러고 이래저래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도 혼나고 입을 닫아도 혼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그 정말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하실 때도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잠잠한 어린 양 같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은 조용하고 겸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아 저는 상한 갈대를 꺾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같이 상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화분 같은 거에 뭐 하나 썩고 있으면은 상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괜히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진짜 그 어떤 것도 그 소외된 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진짜 머리도 깨끗이 감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주일날은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습니다 정말 누덕누덕한 옷을 입고 허름하고 진짜 머리는 정말 하도 안 감아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 사람한테는 온통 악취가 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바지 어게는 막 이렇게 진흙탕도 묻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로 왔을 때 어떨까요? 정말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새가족실에 왔을 때 제가 새가족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실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 정리하고 뭐 하면서 과연 새가족실에 그런 분이 왔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분리시키지 않을까라는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신하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말로는 찬양으로는 기도로는 하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 안에서 이게 얼만큼 실천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친한 사람들 소통이 되는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말기가 먹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더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목장의 새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시면서 새가족 중에 말기도 안 통해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같은 극률한 마음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실천이 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되게 그 의사 선생님 간증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원정수 권사님? 들어보셨죠? 그 옛날 거예요 테이프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유튜브 들어갔더니 그 테이프를 다시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이세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점심시간에는 수돗물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마시고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공부도 잘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도 못했는데 그 엄마가 목숨같이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닌 데가 새벽 예배였대요 걸어서 그냥 걸어서 새벽 예배 가면은 배도 고프고 졸리고 춥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엄마 혼자 가니까 안 됐어가지고 이제 엄마 따라서 같이 가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그랬대요 어머니가 너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 다 하고 성경 한 장을 읽어라 그러면은 너가 머리가 좋아질 거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항상 공부하기 바로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 다 하면은 이제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맨날 성적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맨날 읽어봤자 이러네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됐는데 저녁에 어머니가 어떤 정말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 좀 시키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싫은데 막 진짜 자기가 남자니까 엄마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뭐죠? 다라인가? 그 자박진가? 이렇게 거기다 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 옷을 손으로 만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해서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싫었는데 억지로 했었던 그 중학교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 날 고등학생 때인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날도 수돗물을 먹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비몽사몽 간에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종수야 니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이요 돈이요 딱 하려다가 그거는 또 이제 그 솔로몬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혜를 준다고 그랬대요 딱 눈을 떴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배고프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먹을 거라도 달라고 할걸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집을 가는데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냥 눈앞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어 신기하다 그 뒤로 자기가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그림책 넘어가듯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하신 고등학교에 가면 대전고등학교인가 어디 가면은 그분의 성적표가 지금도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같이 입구에 붙어있대요 워낙 유명하시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다 100점을 맞는데 한 과목만 100점을 못 맞았대요 수학이요 왜냐하면 수학은 정답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문제 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시고 가서도 이제 뭐 배고프셔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결핵도 앓고 막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세요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큰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필림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너 나 목욕시켜주고 너 나 재워줬잖아 그러더래요 자기는 기억이 없었는데 언제 예수님 저한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필림같이 돌아갈 때 중학교 때 거제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네가 나 근데 그분이 그때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자기는 그 옷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주님이 그거를 받으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로 주님은 정말 기쁨을 숨기지 못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딱 주파수를 맞춰서 나갈 때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행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할 때 정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뭔가 정말 핍박받는 자들 편에 섰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옷을 빨아서 입었을 것 뿐이지 저도 가난한 자, 저도 눌린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약한 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상한 갈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잣대로 보고서 어? 이 사람 상한 갈대네 아, 이 사람 있는 갈대네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진리와 정의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느니라 진리와 정의, 다시 얘기해서 담대하게 공의를 세워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도 한 주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었고 마음도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이 번쩍 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건 뭐였냐면요 나였습니다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 내가 억울한 자 내가 억울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내가 약한 자인데 이런 자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내 모습은 안 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그 진리와 그 공의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저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물건을 뺏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을까요? 그것도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내 시선에서 내가 아는 만큼을 가지고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진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항상 공의 앞에 섰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종의 성품, 구원자의 성품은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있는 분명히 DNA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째야 내가 목사된 지 몇 년째야 내가 우리 집 몇 대째 믿어 라고 하는데 이 성품이 나에게 조금도 없다면 이제 예수 믿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한테 이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뭐합니까? 내 직책이 아무리 모한들 뭐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주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조용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괴로움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화려하거나 자기 과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해야 될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만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꺾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돌봤습니까? 우리가 과연 돌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고 누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누군가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와 정의입니다 정말 그 쇄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뭡니까?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 한 가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나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걸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입수문이 더 빨리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빠진 것이 많이 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종의 성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네 가지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은 겁니다 첫 번째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자 어떻겠다고요? 첫 번째는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손을 잡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섯 살짜리 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 그거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놓고 보세요 내가 은영이 손을 잡았다 내 이름을 놓고 보세요 세 번째 너를 보호하며 세 번째는 보호한다 너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호한다고 나를 보호해 주신데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너를 세우신다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자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잡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되게 한다고 어디에 빛이 돼요? 백성들의 언약 그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이방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가 빛이 되게 한다고 어둠에서 네가 빛이 된다고 이건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의 그 포인트는 6절에 있습니다 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까까지는 우리는 종의 성품에 가지고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그걸 나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잡으셨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 가족들 간에서도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잖아요 암흑해야 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개손을 잡잖아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아서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세워주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백성의 언약 그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과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그 어둠 앞에서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너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빛이요 어둠하고 타협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제가 빛의 자녀이고 제가 빛인데 내가 빛 자체인데 어둠하고 타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주저주저하고 어둠한테 그야말로 말로 한다면 어둠아 어둠아 미안해 내가 잠깐 방에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가 조금만 비켜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싫으면 말고 내가 그럼 좀 이따 들어갈 때 어둠한테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어둠한테 그렇게 사정 설명을 합니까? 불이 켜질 때 빛이 딱 켜지면 어둠 어떻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인데도 그 어둠한테 그 예의와 그 공손과 그 정말 그 정말 그 정말 너무나 그 모든 걸 깍듯하게 해가지고 어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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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금만 좀 양해 구한다고 너 어떨 때는 예약하잖아요 내가 한 1시간 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 어둠 너가 그 전에 좀 정리하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닌 거 앞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인 거 알면서도 그 시험인 거 알면서도 그게 죄인 거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솔깃한 번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빛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한 가지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서는 빛을 감당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누가 같이 밝혀주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십적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넣어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은 어디랑 누구 안에서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만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왜 주저주저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점점점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구에 불이 나갈 때 어때요? 점점점점 나가기도 하고 팍 나가기도 해요 없어져요 그건 소생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그 빛이 있는데도 그 안에 빛이 있는데도 내가 정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서 그 빛이 빛으로서 감당 못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점점점 소멸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고 어떤 뭘 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팍 나가듯이 껌껌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바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요 되게 담배해져요 제가 재작년 그 목자 수련회 때 크게 성령 받았어요 10월 달에 가평에서 가평 맞죠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단임 목사님께서 사육자들 다 나와서 받았을 때 저는 지금도 그때 흥분을 못 가라는 거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다 내 거고 그 기분이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제가 성령 책을 읽었거든요 저는 성경 책이 그렇게 생긴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입체 성경이었어요 진짜로 입체 성경으로 단어들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날 이렇게 온몸이 전신에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목자들이 집을 데려다 줘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반실신 상태로서 누웠는데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핀 거예요 성경을 폈는데 이게 입체 성경이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보라 내가 하면은 보라도 올라와 있고 내가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막 황홀한 거예요 막 이 밤이 가는 거가 싫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막 팔을 들고 있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막 그냥 성령이 취한 거예요 막 그리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왜 안되는지 그때는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 기도하다 제가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잠이 됐는데 딱 눈뜬히 아침이에요 팔이 어찌나 저린지 아침이 됐는데 성경책이 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전날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취해했을 때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막 오면서 그때 우리 전철타고 갔다 왔잖아요 기억나세요? 목자 수련회 가신 분들 전철타고 오는데 전철하니까 제가 춤을 췄대요 근데 그 그게 이제 거의 막차다시피 했어요 7호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우리 남자 목자들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육중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감당이 안 돼서 했는데 안 쳤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막 춤을 추니까 그 우리 그 오캠프 목자들이 저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막았대요 너무 이렇게 말리지는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인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서 이걸 이제 바리게이트를 치고 근데 막 취해서 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춤춘 기억은 안 나요 춤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러면서 막 말을 하더래요 막 말을 하는데 막 기도도 했다가 이거 보니까는 이제 이제 한혜이가 왜 그거를 동영상을 안 찍어놨는지 이제 되게 많이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걸 몰랐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춤하고 노래만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춤을 잘 추더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막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잘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DNA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빛 안에서 있으면 진짜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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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이제 남자 목자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진짜 무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신이 힘이 빠진 상태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양쪽에서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밤 11시쯤에 집에 오는 거였잖아요 그 공휴일 날 그 달이 개천절인가 10월 3일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 쳐다보는데 저는 막 웃으면서 좋다고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한 건 아니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고 정말 그 안에 그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담대함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진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기도 생판 하나 구선은 아유 내가 목자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나간다면은 그거 한 사람한테도 그 정말 그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게 돼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으로 역사가 어떨 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네 가지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신다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내가 충만함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앉아가지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해수요가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먼저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내놓고 그거가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내놓지만 이 문제를 해결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굴 믿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선포했어 난 될 줄 이루어질 줄 알고 나는 미래 완료형을 선포했어 근데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은 안 믿어 그리고 선포만 한다고 돼요? 물론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요 그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가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부르시고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로서 나를 보호해주셨어요 안전하게 죄에서 구원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거고 그리고 내가 빛으로 바라는 거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나를 부르시고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나는 여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하가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그 이름 우리에게 그 예수님 그분은요 그 주님은요 나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가 우상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그 어떤 거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찬송도 우상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메스컬 보면 여호하의 이름이 그렇게 망명대에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하의 이름이 진짜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이거 너무 같이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댓글들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글들 봤을 때 우리 너무 가슴 아파요 여호하가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 우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그 예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쵸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이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그 새 일은 우리가 누구랑 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이루리라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전까지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십자가 밑에 그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요이 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시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의 죄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고 진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애쓰시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진짜 그 나 여호와 내 여호와 내가 내 영광을 아무게도 주지 않았다 진짜 우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감히 설 수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는 단지 들키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서로 죄가 누구께 맞다 틀리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일주일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이런 녀석이 이 사람의 죄